1, 2, 3 1, 2, 3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게, 이런게. 제가 지금 다친거에요 이렇게 넣는거에요 이는 이렇게 넣는거에요 이렇게 넣는거에요 이렇게 넣는거에요 이제 넣는거에요 이제 넣고 더 넣은거에요 그니까 이제 넣는거에요 맛있게 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아 생기는 케어스가 잘 어울려, 물가 들어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파이시이와 있어 곱한 손톱. 곱한 손톱이 뭐지? 고 principio 스피리즈가 있어서 천천히 잘라요. 이때는 담근을 전송시켰는데, 이렇게 하는게 많이уса, 하지만, 그냥 손잡이 가득 섬에 넣은 하죠. 이렇게 하는게 좋아진 포함막이häng을 줘서, 아직도 조금만 끓고, 이렇게rica에 넣은 안내. 넣고 살짝 단unun 계속 끓인 것 같아요. 아름다워 스파이징, 밀리리 이맘바리 고춧가루 잘 넣어 잘 넣어 이제 이쪽도 잘 크기 치아에 스파이시에 이렇게 레이테파트 후유 배에 존 에그 도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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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여전히 먹으러 왔어요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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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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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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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라 이거 가니라 가니라 내 손 다닐 뭐하는 거야, 많이 오예, 예치, 예치 가니라, 가니라 가니라 이건 저거 저거 어지러웠다 제raktion 그가 너무 좁아 그리고 이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